이겨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저희는 도둑가족 이겨맨가족이라고 합니다 견해 도둑질을 하다가 여기서 벌써 10일째 갇혀있는 중이죠 리아야 왜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해? 이렇게 하면 변비탈 줄이라고요 제 힘을 더 잘 줄 수 있어요 우리 딸 우리 딸! 이제 일어날 시간이란다 엉냉냉냉 참 잦는 숲속에 나 엉냉냉냉냉 숲속에 도둑 도둑 도둑이겠지 아버님 일어나셨어요? 아니 왜 이렇게 애가 친절해?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오늘 밤 탈옥한다 드디어 실행하시려는 거군요 그렇지 아버지 갑시다 나를 꽉 붙잡고 있어 리아야 문을 열어 빨리 탈출이야 탈옥해야 되니까 좋아요 저만 기다리세요 좋았어요 열었어요 오케이 자유단 탈옥 성공 탈옥이 이렇게 쉬운 거였어? 원래 이렇게 쉬워 얘들아 근데 이제 우리 감옥도 나왔으니까 착하게 살긴 개뿔 바로 나오자마자 도둑질을 한다 역시 아빠야 정말 로답이라니까요 자 오늘 우리가 털집은 아주 아주 금은보화가 많은 그런 집이야 거기를 털어서 우리 부자가 되자 자 얘들아 거기 금은보화가 있는 집은 거인이 사는 곳이야 어? 위험한 거 아니에요? 거인한테 들키면 알지 자 거인의 집으로 가려면 이 씨앗을 키워야 된다고? 응? 응? 이게 뭐야? 자 얘들아 이제 거인이 있는 집에 가서 털어볼지 오다다다다다» 오! 오오... 너네ぜ가 콩나무 들어 봤지? 쟤가 콩나무 위에도 거인이 사는데 거기에도 엄청난 보물들이 있었어 우와 무당 staying 엄청 크다 여기 개미도 있어 이 자식이 개미봐라 너무 귀여워 역시 우리 애들은 천생 도둑이라니까 빨리 돈 내놔 뿅 여기가 거인의 집인데 애몬으로 들어가기에는 너무 무거우니까 이쪽이 치즈를 따라가자 여기다가 폭팔물 금지라고 써있지만 도둑은 그런 걸 신경쓰지 않는단다 도망쳐 도망쳐 터지란 말이야 터지란 말이야 터지란 말이야 어깨 얘들아 빨리 가자 니아야 너 다쳤구나 네 괜찮아 빨리 금은보화가 먼저지 않겠니 당연하죠 아픔보단 돈이 최고야 우와 거인의 내부에 들어왔구만 아무래도 금은보화를 숨길 거니까 분명히 안쪽 깊숙한 곳에 숨겼을 것이야 우와 진짜 거인의 집 완전 크잖아 구iesz launch 이야 이게 뭐야 우와 여기 거인이 자고 있어 오 거인이다 Komment 아빠 그렇게 크게 말했다가 거인이 깨면 어떡해 우리가 개미가 말하는 소리처럼 들릴걸 어 여기 옆에 거인이 숨긴 obe guest 금은보화 상자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열쇠로 これ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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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le 얘들아 챙겨 챙겨 이게 도대체 얼마야? 챙겨 야 이거 이거 하나에 얼마로나 진짜 엄청 커 금이 한 100억 정도 하지 않을까요? 얘들아 빨리 들고 달라 어 잠깐만 얘들아 응? 위에 12시에 뭐 힌트가 있는데? 이게 뭐지? 아 아무래도 12시에 다른 금이 나올 거 같은데? 힌트가 아주 있는 거 같아 잠깐만 일로 와봐 자 얘들아 12시에 금은보화가 나왔다고 아래에 힌트가 써있었지 네 저기 위에 시계 보여? 저기 시계에서 아무래도 금은보화가 나올 셈인가 보지 12시가 되면은 금은보화가 나올 거 같아 이 숟가락을 타고 점프해 후우 진정한 도둑이라면 이런 건 하나 있어야지 이야 니아 완전 스파이더맨이네 그럼요 그럼요 잠깐만 벌써 10시가 됐어 잠깐만 이거 시계를 움직여서 12시로 만들어 어? 위에 어? 위에 황금닭이 있어 이야 우리 이제 완전 부자야 오 우와 이 황금닭이라면 한 200억 정도 하겠는걸 커다란 집 한 채 살 수 있겠어 우리 가족은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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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야 12시로 만드는 중 오케이 오케이 빨리 돼 지금 거인이 깨기 전에 빨리 나가야 된다고 12시다 야 여기 위에 닭 황금닭고 우와 이야 이 정도면은 400억 정도 벌었어 이제 미호만 와서 이걸 들고 달아나면 되는데 말이야 나 못 갈 거 같아요 어쩔 수 없지 이제 도망가기만 하면 될 거 같아 그래 얘들아 좋아요 그래 빨리 가자 출발 야 빨리 거인이 깨기 전에 빨리 빨리 출발 어디로 가야 되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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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인이 깨겠어 빨리 빨리 거인이 거인이 이 황금닭이 없어진 걸 알면 아주 화가 나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고 아까 왔던 곳으로 아까 왔던 곳으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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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아야 빨리 리아야 부자 돼야지 아침이 오고 있어 빨리 우리 완전 이제 부자야 얘들아 근데 저기 뭐야 저거 한번 가볼까 궁금하지 않아 어디요 여기 엄청난 조기가 있어 이거 아무래도 다른 다른 보물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푸야 이야 리아 완전 스파이더맨이구만 리아 올라가 봐 뭐가 있는지 확인해 저만 믿으세요 이거 우리 거인한테 들키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어 여기가 지붕인데요 지붕이야 그냥 혹시 몰라 네 근문보아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저만 믿으세요 프레쉬 좀 켜봐 안 보여 음 이야 이거 뭐야 어 이거 아무래도 굴뚝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제가 굴뚝으로 가볼게요 어때 굴뚝하는 살려주세요 뭐야 어 점프하는 곳만 있네 어 아침이 돼버렸어 아침이 되고 있어 오 어쨌든 우리 황금닭을 얻었어 이제 빨리 내려가자 얘들아 하산하자 여기 정말 경치가 좋은 곳이군 저쪽 줄기 있는 데로 가야지 각자 탈 걸 타고 가는 건가요? 그렇지 저 먼저 갈게요 옹 이야 저 코끼리가 깨기 전에 빨리 나가자 여기서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어쨌든 거인이 깨기 전에 다 털고 나가는 거구만 빨리 줄기를 타고 가자 이제 얘들아 갈게요 우린 이제 부자야 깨깨깨 부자다 부자다 왕부자다 이걸로 뭘 사지 당연하지 당연히 집부터 사는 거지 하하 경찬해 주시 자 자 얘들아 이 황금닭을 팔아서 엿다만한 집을 샀다 이야 이제 애들이랑 여기서 부자 라이프 영일 리치 삶을 살 수 있겠구만 우와 여기가 정말 우리 채? 아 돈이 너무 많아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야 플렉스 하는 거 빨리 돈 보세요 플렉스 플렉스 이야 이제 경찰들한테 들키지 않고 조용히만 살면 되겠구만 좋아요 좋았어 우린 이제 부자야 돈이 너무 많아서 그냥 바닥에 버려야겠다 이야 이야 돈을 그렇게 버린다고? 돈이 너무 많다 어쨌든 여러분들 거인의 집을 털어서 저희 도둑가족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뿅 구독 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해주세요 좋아요 구독 그럼 구독